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백서의 5주년 특집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갈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동대문구 주민 또는 동대문구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입니다. 선발된 청년 서포터즈는 콘텐츠 제작 교육, 콘텐츠 편집 및 퇴고 과정 등에 참여하게 되며 완성된 콘텐츠는 센터의 온라인 채널과 2021년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백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